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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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찬스를 써야겠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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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부른 거야. 어. 진짜요? 엄마. 어. 일어났어? 그럼. 일 났지. 엄마, 나 오늘 떡볶 하는데. 어. 그 육수에 뭐 넣어? 다시마랑. 어. 멸치. 어. 양파. 어. 그냥 파 이렇게 넣고. 어. 푹 끓여. 그리고 18인분을 해야 되는데. 18인분? 엄청 많네.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. 그릇이 있나? 그릇은 있는데. 근데 냄비를 지금 일단 두 개를. 육수 냄비를 두 개를 했거든. 그래갖고는 그거지. 되나? 안 되지. 냄비를 한 세 개 해야 되나? 그래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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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더 큰 거 있다. 어. 이거 두 개 하면 되겠다. 알았어. 엄마, 잘 해볼게. 수고해. 어. 됐다. 딱 됐다. 뭐 하면 돼? 이제 계란 지단. 지단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양이. 구멍이 났네. 늦었어. 늦었어. 늦어버렸어. 오늘 안으로 먹을 수 있겠지, 뭐. 몇 시예요? 나 가기 전에 먹을 수 있을 거야. 먹을 수 있습니다. 네.